안녕하세요 오토사운드20입니다 저희는 bmw 740 il 2000 1998년식 차량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체 어팔 dsp 그리고 프론트는 소닉 디자인 니어도 같은 소닉 디자인 jl 서브우퍼를 장착한 후 현재 매치 프로그램으로 튜닝 중인 모습입니다 클리어 포켓과 매치 프로그램으로 튜닝하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한 사운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bmw 740 il 2000 1998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